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빈하기에 접어들 시간이다 미니언 상상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진짜 충고하는데 일비하지 마세요 사회생활에 지장했습니다 회사 잘려요 카사딘이 지금 9연승 중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진든 기념으로 기꺼이 탱킹하게 원래 탱킹하게 가지만 탱커로 가드리죠 공석보세요 제이미XX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저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거는 저희가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저jet 내 소모양 내 소모양 맛있는 녀석이 올라오면 좋겠어 전쟁이 시작된다 여기 좋았죠 어? 갱껍 하나 인마 이 자식 아주 이는 꽁으로 이 자식 와 소란과가 엄청 게맥성 있는 트롤이랄 이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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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이 자oles cida she q ㄷㄷ 기중으로 뛰어서 여진을 뛰었어야 하는데 람머스 했는데 못바꾼거죠 영영어버 만지작 때다가 공속이 엄청 느리죠 내가 10원하면 지금 욕먹을 타이밍인데 며칠 그냥 며칠 aparecer 람머스가 없을던 조금Это 나 죽어놨다! 나 죽어놨다! 롤 전쟁이 시작된다! 이제 트롤! 트롤왕 메가 심판한다! 이거 언제 피가를 계속 대우지? 눈 열 못 들어가지고 이게 롤 전쟁이 시작된다! 불 롤 전쟁이 시작된다! 아우! 무슨 빨래터 안왔네! 방망이 수준이야 이거 와우! 하하하하! 열 좀 받으셨나보고 자! 왕의 화를 그리야! 그래도 그래도 굶 쓰면 엄청 단단해질겁니다! 굶 쓰면 엄청 단단해질겁니다! 아브리게 당했습니다! 6렙 된자마자 바로 덮쳤네 너무 못하니까 아우!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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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못생겼다고? 가을전폭은 말하실까? 아 루시안님 아직도 거기서 공 써버려? 어? 어휴 진짜 잘했어 어 얘는 진짜 홈런타자인 것 같아 거의 2대5 최종사급이야 어 묻었어 아 내 점심 맛있는 녀석이 올라오면 좋겠어 여집 그래서 전멸 뺐으니까 제 전멸하고 야스 전멸 바꾸는건 워 우리 아이씨 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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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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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귤독 리디올같아 최귤독 리디올같아 최귤독 리디올같아 을ди 용이른 mudar 기포가 좀만 würdig해졌어 쟤enes Dollar 어 그래 그냥 이거 보내줘 이거 보내줘 다 타고왔네 빠르네 이제 트롤은 트롤왕이 내가 진파란다 아아아아 로션 집중공격 들으면 좋아요 세요 되게 세요 루시안이 3연패 중이래요 못하는 원들이니까 타워 내줘 아 슈바나 진짜 미친듯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트롤 왕이 나가신다 길 비켜라 와우아 하하 열 좀 받으셨나보나 여기가 똘바리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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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흘 너림드만 충전 으che 처럼 놈 주잘 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럼블하고 티모의 후반 기어도도 다르고요 이길 수 있어요 루시안 왕이 내가 심판한다 이거 원 딜 못하면 루시안 처럼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거 해 쓰레기야 적들이 학살 중입니다 잠시만요 근데 저게 무슨 일이냐? 넘들 왜지 못하지? 아 아이 티모한테 지는 럼불이라 티모한테 지는 럼불이라 아 쏘랑 감아서 맞아줬어 재압되었습니다 고로가도 서울만 가는게 아닌거 아닙니까 티모한테 지는 럼불이라 내가 음 음 디모가 루덴을 먼저 가네요 내가 못생겨자고? 거울 좀 보고 말하실까? 여진 트롤은 트롤왕이 내가 심판한다 개꿀띠이 트롤 전쟁이 시작된다 빙하기에 접어들 시간이다 우건 이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트롤 전쟁이 시작된다 트롤 전쟁이 시작된다 트롤 전쟁이 시작된다 트롤 전쟁이 아니라는 트롤 전쟁이 파괴되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한 가지는 없어요 나도 공기 빠졌다니 이번 판은 탑 원딜 원딜은 그냥 너무 심각한 기종이고 탑은 터지지 않았는데 할 수 있는게 큰일 났네 탑은 터지지 않았는데 탑을 처치했습니다 키스는 자리입니다 히힛 이거 밀때 우리가 딴 데는 일을 전혀 볼 수가 없네요 이번 판은 좀 170할때 101이구요 원딜을 못하면 쉬운거 해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하는 충고입니다 루시안이 사거리가 드럽게 짧아요 진짜 피스컬로 치고 빠지고 스킬 쓰면서 따닥 막 이래야 되는데 루시안이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딜러는게 빡셉니다 진짜 뭘 들었어요? 루시안이 딜러일때 안으로 많이 겨들어가야 돼 루시안이 딜러일때 안으로 많이 겨들어가야 돼 튼타 같은거 하는게 난좋아 튼타 루시안이 놓아 루시안이 놓고 잘하네요 루시안을 다 없는 걸 어깨 루시안이 놓고 루시안을 다스러워 루시안이 놓고 질러워 정말ZA 지키지 말라니까 말을 안듣고 죽니? 집가! 나 안가고있어! 루시안이 화려한 대신에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딜 교환할때 진짜 어려워요 거리를 내줘야돼서 여진 잘 떼는데? 거기 그거는 안줘도 될거 같은데요 뺏기니까 일단 먼저 제가 궁이 지금 없어서 궁이 있을때 시바나 시바나 궁끄고 싸우면 잘난지 모르겠네 퓨저는 응징해줘야되는데 런나 궁끄고 런나 궁끄고 런나 궁끄고 런나 궁끄고 그냥 궁끄고 런나 궁끄고 런나 궁끄고 런나 궁끄고 런나 궁끄고 런나 궁끄고 런나 궁끄고 렇게나 궁끄고 런나 궁끄고 저흥й하는 Virtual 루션이 뭐하죠? 이드 1차 밀기도 지금 얻었고 곧 1차 내가 어거지로 복수하고 바꾼 것과 하나가 전부네요 먼지를 못하니까 건물 미는게 당국이 웃네 아 건물이 안밀린다 안밀려 1딜이 그냥 못하니까 그니까 빛나게 처벌을 시한 범죽이 빛나게 처벌을 시한 범죽이 어? 끝났네 에그는 역전이 안될것 같습니다 에그 차이가 너무 잘해 가울 점퍼 번 말하실까? 아하 제가 룬을 제대로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루시안이 아예 2위되질 못하더라구 성향이 22점 까지구 2위되지 않는 스타일 아 나 승급점만 해도 아 루시안이 진짜 딜을 아예 못 넣는구나 라인전이 너무 힘들고 루시안 커버 못 쳤어? 아 아니 루치소라카는 엄청 공격적이고 복수의 자체가 루시안 아예 때리질 못하고 아 아 그러니까 내가 앞에 서있어 계속 피가 계속 다는데 내가 피가 달아도 루시안이 공격을 해줘야 그치 뭐가 돼? 나만 계속 피가 나니까 집에 갔다오면 죽고 그게 방법이네 루시안이 어려워요 사거리 짧아가지구 막 스킬 남발하다보면 마나 딸리고 아니면 트타같은거에서 그냥 피읍템 가서 말뚝딜이나 하던가 루시안이 어려워요 루시안이 어려워요 트타 CFGS만 먹고 가만히 사리다가 건물만 나 빙빙빙 때려줘도 맞아요 건물만 좀 때려줘 루시안은 건물때리기도 구려요 이걸 들고 해서 몸이 좀 날렵한걸 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트런들에 트런들 할때는 실명 때문에 티모를 밴 해줘야 되는데 올려줍니다 분노 조명을 밴 해줘야 되는데 어이게 마음이 정하기에 사거리는 아마도 아마도 좌우 동차리네